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독일어 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이고요. 독일어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독일어를 딱 들으셨을 때 독일어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발음이 굉장히 좀 강하죠. 말투도 약간 강하고요. 어조도 강하고. 그리고 또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굿은탁이에요. 굿은탁은 점심에 하는 인사거든요. 독일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있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사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어 강사로서 독일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독일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이다 라는 점입니다. 독일어 문법은요. 굉장히 엄격하고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회화를 공부를 하시면서 문법적인 사항도 같이